원장님, 무턱 보영물 넣을 때 턱이 무조건 길어지게 되나요? 이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짧아지게도 만들 수 있어요. 길어지게도 만들 수 있지만 똑같게도 만들 수 있고 짧아지게도 만들 수 있어요. 긴 무턱일 경우 보영물 위치를 위에 고정하고 밑에 뼈를 잘라내거나 갈아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짧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영물이 내려오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.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